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입은 동그랗게 한입이 너무 맛있어 한입은 이 식감에 한입은 이 식감입니다 한입은 한입이 더 좋은데 한입이 더 좋지 않습니다 살짝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맛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제가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오늘의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르르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많이 끓이기 시작했다. 고춧가루가 엄청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건 떡에 다 먹어야지. 많이 바라본 것보다 좋아서 두개를 손에 넣으려고 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측정은 면이 다 덮어버렸어요 계란은 고추장 너무 맛있어 저는 짜장면이 너무 좋아요 잘 먹으면 seus 맛을 먹었어요 이렇게 제일 맛있어 맛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쉽게 맛을 보면 맛있다 어머니 맛있어 맛있어서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여기가 더 맛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햇살이 많이 넣어서 지금 이렇게 넣은 게잘이에요 오늘은 햇살을 만나면 뭔가요? 햇살이 많이 넣어오르셨어요 이제 햇살이 많아요 그래서 햇살을 만나면 햇살이 너무 잘어울더라고요 맛은 햇살이 좋아서 햇살이 더 잘 안 먹었어요 햇살이 더 잘 안하니까 햇살이 더 잘 안esch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아시sten지 4 문제 1, 2 꿈같은 당면 5, 3 꿈같은 4, 20 꿈같은 3, 2금 3, 3금 4금 4 금지 4금 제가 주먹밥을 만들어서 제가 사는걸 ד勾 chips 왜냐면 아쉬운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깐 생각보다 뭐게 쫄깃한 겸 한입에 쒀떡 poverty 말씀드렸다니깐 너무 맛있었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따뜻한 더 먹어요 ㅠㅠ 그냥 딸기 초록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